한 여성이 심오상 중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며느리는 심오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최근 심오상을 당했는데 며느리는 절대 가족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심오상에서 남편이 조문객이 많아 상주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시누이와 도련님도 친구나 직장 동료가 많이 찾아와 상주 자리를 비워서 그녀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누이가 그녀에게 상주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물밖에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팠다. 그래서 잠시 조문객이 없을 때 뒤쪽 구석에 가서 밥, 국, 반찬 하나로 급히 때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이 갑자기 상중에 밥을 먹어 우리 식구들이 실망했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시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이셔서 이혼 얘기는 잠시 들어간 상황인데 저는 남편과 시댁이 실망스럽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며느리가 무슨 자기들 노예인가 어디서 밥 먹는 거로 타박인지 라며 분노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녀의 남편과 시댁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